자, 연속 보통 펀치! 연속 보통 펀치!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아리다이입니다. 레아리다이의 게리모드 에드온 리뷰. 자, 이번에 리뷰할 에드온은 사이타마 에드온 세트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3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상태의 사이타마, 그리고 진지한 상태의 사이타마, 그리고, 어, 무기로 사이타마의 주먹. 총 이렇게 3가지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일단 무기부터 바로 리뷰해보도록 하죠. 자, 무기란에 보시면, 어더의, 아더, 아더의, 아, 아더의 사이타마 페이스드라고 이렇게 뜨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체력이, 어, 9999만 9999가 되면서, 어, 주먹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어, 기술은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좌클릭으로 하는 보통 펀치. 우클릭으로 하는 보통 펀치. 우클릭을 계속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연속으로, 연속 보통 펀치가 이렇게 땅땅땅땅땅땅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기술 3가지, 3번째 기술. 자, 그리고 점프키와 좌클릭키를 누르면은, 도약을 하는데요. 자, 평소는, 어, 이 주먹을 낀 상태에서 점프를 하면 이 정도를 점프하는데, 자, 좌클릭을 누른 상태, 좌클릭과 점프를 동시에 누르면은, 이렇게 크게 점프를 하게 됩니다. 물론 낙사 데미지는 그대로 들어가진 않네요. 아, 내가 감모드로 해놨구나. 자, 그러면은 데미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데이터, 아, 잠깐만. 채팅창에 ABCDEF07302. 아 아 휘바 이번달 데이터나 포기했다 데이터 포기하지마! 데이터가 얼마나 소중한데 심심할때 인터넷 해야되잖아 자 버터캐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자 어 어 자 어 서론이 길었네요 자 일단 데미지부터 보도록 합시다 데미지 지진번지는 어 뭐야 데미지가 10억? 얼마야 드리기 한 다음에 보도록 합시다 자 10, 100 1000 만, 10 100...000억 1억이네요 1억 자 헥헴 자 좌클릭 이게 진심펀치를 합니다 이게 이게 진심펀치래 지 내가 하는 진심펀치는 좀.. 푸앙 하고 optimized 펑펑 터지는 그런걸 원하는데 말이지 하지만 그런걸 재현할 그게 없다 자 좌클릭으로 빡! 이렇게 어퍼컷을 날려버립니다 자! 다음! 우클릭! 우클릭으로 연속 보통펀치 참고로 연속 보통펀치나 보통펀치나 진심펀치나 데미지가 다 똑같다는게 어...함정이죠? 자 이토록 강력한 데미지는 어... 우리 다크스올의 기상화 아르토리우스나 아르토리우스나 장작의 왕 그윈까지 원펀치! 원펀치! 자 얘네들도 한방 어 먼지가 되었다 얘네 뭐야 언더테일이야 뭐야 자...검나 센 공룡들의 에스카페이스 먼마 얘도 한방 아 잠깐만! 아야야야 어디갔어? 아야 아...검나...야... 화면이 너무 흔들리네 자 얘도 한방 우하하하 야! 겁나 시원하게 날아가네 와... 한방 야 이거 삼타마 피니시보다 훨씬 잘 날아가는데? 야 미쳤다 자 헉! 점프. 점프! 한 다음에 으아아아아아아ㅏㅏㅏㅏㅏㅏㅏㅓ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 아이테마 플레이어 모델 자 사이탐은 플레이어 모델 플레이어 모델을 보시면은 진심버전이랑 어 보통버전이 있는데 따로 일단 보통버전부터 보도록 합시다 보통버전이 어딨냐 어딨어 보통버전 어라니? 어랍쇼 어디갔어 보통버전 어? 내가 다운을 안받았나? 으잉? 아 모르겠다 일단은 진심버전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진심버전 이거 머리가 굉장히 큰데 이거 이거 뭔가 좀 약간 워크래프트에 있는 그런거 같은데 파워키에 나오는 그런 느낌인데 파워키 느낌이 나는데 뭔가 자 진심 진심모드의 진지암모드의 사이타마 머리 겁나 크다 팔다리도 겁나 얇아 애가 스킬레톤이여 보여 야 뭐냐 이게 머리 겁나 커 어 자 뭔가 많이 조금 뭔가 많이 조금 어 약간 어색하긴 한데 자 그러면 사이타마 모델 진심머리부터 보도록 합시다 아 야 자 자 진심모드 야 사이타마 모델 변경하면은 이렇게 주먹돌자 주먹때면 이렇게 손도 바뀌구요 야 오른손 왜이래 오른손도 주먹 쥐고 에세지 왜 그거 뭐야 손톱 모양을 하고 있어 이거 살짝 조금 어 조잡하네 빠샤 빠샤 야 무슨 주먹으로 쳐야지 어 손톱으로 치고 앉아있어 어 손톱으로 이렇게 치고 앉아있어 아이언 크로우 빵 빵빵빵 소리를 좀 줄여야겠다 아 줄였네 암 자 공룡들을 거엄나게 소환해가지고 잠깐만 3인칭 한 다음에 자 연속 보통 펀치 연속 보통 펀치 와 야 싹쓰리다 싹쓰리 자 망토 야 그나마 위안인점은 어 그나마 위안이 되는점은 망토가 펄럭이 나는거 정도 아 망토가 펄럭이가 얼마나 좋아 망토는 고퀄이네요 자 이렇게 흉악스러운 스카페이스 예쁜 눈도 이렇게 빠따 따따 따따 하아 야 역시 원펀치 미췄다 자 플레이어 모델이 보통 보통... 보통 사이타마래 내가 다음받았는데 도대체 어디간거지? 어디로 사라진거야? 이건 메르시, 얘는 디바, 얘는 트레이저 아니 분명 제가 보통 버전을 다음받았단 말이죠 왜 없어졌을까? 아 이거참 이거참 굉장히 신비한 현상이네요 분명 나는 자, 이쯤에서 제 사이타마 피엣이랑 비교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사이타마 피엣! 자, 야, 모델면에서는 제 쪽이 더 나은 것 같네요 자, 빠르르, 보통 펀치 뭐야, 왜 안보여, 아 안보여, 왜 안보여 자, 이렇게, 어 뭐야, 얘네도 좀 없애야겠다, 렉걸린다 야, 너네 렉걸려 인마 사라져 불쾌, 사라져 와, 아주 그냥 시체의 산이네, 시체의 산 자, 빠샤, 빠샤 역시 피엣씨가 좀 더 나은 것 같네요 저한테 역시나는 피엣씨야 자, 진심모드, 자 필살 진심 시리즈 진심펀치 빠샤, 잠깐만 아, 된데 야, 왜, 야, 왜 손가락을 피고있냐 지금 이상한데? 이거 좀 이상해 자, 피엣씨 아, 아, 얘가 손가락이 이상해서 그렇구나 야, 손가락이 이상해서 그렇지, 잠깐만 원래대로라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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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펀치에 더 멀쩡할거야 그래, 손가락 멀쩡하네 빠앙 아오, 안보여 자, 이 보통 모델도 있지만은 보통 모델도, 보통 모델은 그냥 리뷰하지 않고 그냥 링크로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태해서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어, 저는 이만 다음 영상에서 잘 뵙도록 하구요 하구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에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납시다 안녕 구독을 누르지 않으면 당신은 끔찍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농담쿡 에피소드 에피소드 로드 감사합니다.